네, 목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딱 한 번만, 딱 5분만을 외치다가 탐욕의 함정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자. 딱 한 번만, 딱 5분만을 외치다가 탐욕의 함정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목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직접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해야려고 하는 저주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된 내일을 약속해 주시고 그걸 지켜주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마치 무슨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혼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에 우리를 넣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정금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거나 또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사탄이 그걸 거짓으로 위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좀 곤란하고 어렵고 계속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환란과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넓혀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가치를 앓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폭풍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폭풍을 이겨내는 자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막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선포하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어려움과 혼돈 속에 있을 때마다 이미 우리 진리의 성경 하나님이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그걸 똑같이 사탄에게도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신 것은 나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오 소망이다. 이 거짓된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약간 흔들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걸 고백하고 내가 자꾸 그걸 들어야 돼요. 듣는 것처럼 우리는 변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거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25장의 얘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못 꾸는 일들을 지키시고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술과 발람이 던진 음흉한 유혹을 덥속 물고 모합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죠. 이게 싸움도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뭐예요? 눈이 멀었어요. 어디에? 돈과 탐욕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심을 자극시켜서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명이나 죽었고 레위지파가 나서서 우상숭배의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끊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발람이 이렇게 했다고 25장에 나오지 않지만 민숙이 31장이나 게시록의 9절을 참고하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민숙이 31장 15절. 아니 어쩌자고 저들을 살려줬단 말이냐? 너희는 부올 사건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냐? 발람의 말을 듣고 우리 이스라엘이 여왁께 못할 짓을 하도록 유혹한 자들이 바로 저들 아니더냐? 그때 결국은 온 무리가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다. 게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모하베 왕이죠. 이스라엘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분명히 이 짓을 한 게 누군지 알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반복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보면 하나님을 지금 우상숭배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다른 우상의 감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신 걸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복술가가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자 발람을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 거짓된 알지도 못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발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람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저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걸 이용해 먹는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학생들은 그래서 음란한 우상숭배에 빠뜨려 버린 거죠. 자기는 뭐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못하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걸 알고는 그 거룩을 그냥 구별된 것을 그냥 세상화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 음란에 빠지는 딱 사탄이 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정말 완벽하게 지키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는 자유지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욕심의 자극을 받아서 그 스스로 마음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버리고 그 미끼를 덥석 잡아버리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도 시작했잖아요. 계속 레위기의 제사관계나 또 10개명의 1, 2, 3개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런 일을 확고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상승부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리는 일부터 하셨는데 그런데 이 복술과 발람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이 하나님, 이 거룩한 인격을 원하시는 걸 알고 저들의 거룩함을 자기의 욕심, 탐욕을 이용해서 더럽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게 확실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차탄이 한 짓이 딱 그거거든요. 하와이에게 정말 그러더냐? 이거 하나 던져가지고 다 그냥 인류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된 딱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사탄이 한 짓은 그래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서로 사이에서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제가 진짜 너를 믿는 것 같더냐? 이런 식으로 별 얘기를 다 하겠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패배의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은 욕심과 쾌락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버린 그 사람 본인들에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든가 아예 신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그런 우상의 태도가 그런 샤머니즘의 태도가 이게 불러일까요? 교회 안에 왔는데도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샤머니즘적이고 완전히 우상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겁도 없이 이런 발람이 하는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준다. 잘된다. 이런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이 교묘히 속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렇게 받는다. 이만큼 11조가 너의 미래에 수입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물질 숭배, 여기에 빠지도록 앞장서고 있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진심인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도록 강단에서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들어서 결국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유혹의 신이고 물질의 신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이유도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가 만든 우리의 결과인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탕발림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과 살아가는 기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떤 돌팔배지를 당하고 침뱃음을 당하는 길이라는 걸 감췄고 그냥 복준다, 잘된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세상에 주는 그 탐심을 그대로 자극해서 그런 욕구를 하나님을 통해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그거를 전달했으니 그러니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꾸 교회라고 하면 자꾸 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발람의 이런 작전에 말려서 세상과 음란하게 음행을 즐기고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과 명예, 생존을 핑계로 그래서 얼마나 그릇된 길을 가는 거를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당당히 하는 이런 사회가 됐죠. 타탄은 그냥 욕심이라는 미끼를 던졌을 뿐인데 그것을 억지로 사람의 입을 벌려서 쑤셔넣은 게 아니라 그저 마음과 생각에 던져넣었을 뿐인데 결국 그 미끼를 덥석 물고 탐욕의 함정에 빠져서 그 하와도 그래서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도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을 했다니까요. 설득을 해서 함께 먹는. 그건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탐욕의 함정에 빠진 거죠. 그 당시 복수가 발람도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 본능을 자기시키고 음력, 탐욕이라는 믿기 그 야한 여자들을 확 풀어놨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것을 덥석으로 물고 탐욕, 탐욕, 정욕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넘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발람의 꾀에, 사탄의 꾀에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술과 발람, 사탄으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탄의 믿기, 탐욕, 음력을 스스로 품은 거죠.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무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시고 이거를 기꺼이 우리가 선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완전히 우리를 위해 사탄의 거짓을 이기셨고 당신의 역할, 지켜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의 역할을 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집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과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탄이 주는 욕심과 탐욕과 스스로 싸워 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이곳에 백성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지금 역사로 보면 가나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적인 공격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지금 하나님의 숙달된 군사와 같이 됐다고 지금 이제 출애금 2세대들이 그나마 실수와 실패를 통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어때요? 여전히 탐욕, 정욕은 언제나 고개를 들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을 쉽게 더럽히고 세속화시키고 세상화시켜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하셨던 목사님들이 성적인 유혹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돈과 명예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습의 유혹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죠. 그렇게도 영적인 최고의 군사와 같이 앞장서서 달려 싸우셨던 분들 같은데 그 놀라운 역사와 이력을 가진 분들이 지금 맥없이 막 부러지는 걸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당에 나와 있다고 해서 나는 정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도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바울도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킨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말과 삶과 생각과 추구하는 게 세상이 막 다 쫓아 달려가는 그런 탐욕과 음란과 과욕에 사라잡혀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잘 생각해 보고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 일을 아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영광과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충분히 그러니까 탐욕, 음력, 권세욕,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화평제 이르기까지 승리를 거듭하며 최고의 군대가 되었어도 바로 그곳에서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결국 본능, 탐욕, 음력, 욕심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민숙이의 역사, 이 중요한 역사 속에서 복술과 발람의 이야기를 지금 막 내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기록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달아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요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며 승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발람이 던진 그 욕심에 미끼를 물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련한 낚시꾼의 낚싯대에 걸린 미끼를 문 고기는 아무리 몸집이 크고 힘이 세도요. 결국에는 그 낚시꾼에 의해 잡히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래요. 사탄은 영혼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아주 노련한 낚시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기에 절대로 성도들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먼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거짓된 탐욕과 욕심에 그 미끼를 덥석 물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거짓에 휘둘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쩌지 않는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그 미끼를 스스로 물게 되면 아무리 힘센 고기라고 해도 그 노련한 낚시꾼의 낚시주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잡히게 되듯이 사탄의 탐욕이라는 미끼를 문 사람들의 경우도 결국 그 욕심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며 진이 다 빠지고 완전히 인생을 망친 후에 결국 그대로 끌고 끌려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욕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에요. 본능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욕구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욕심으로 번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욕심은 끝없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 죽음을 낳고 마는 거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수많은 사탄의 거짓된 탐욕과 욕심의 미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을 좀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명예의 맛을 보면 더 큰 명예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싶고 권세의 맛을 보면 한없이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충동을 받고 사탄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에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과하게 추구하고 끝없이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돼서 오락을 고만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5분만 5분만 더 하고 공부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요. 이게 사실은 욕심의 핵심이에요. 5분만 조금만 한 번만 이게 욕망의 하이라이트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락을 5분만 더 하고 공부하겠다고 하는 고 욕망과 어른들이 50억을 넘어 나는 500억을 벌겠다는 그 욕망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 액수의 규모는 다를지 몰라도 욕심의 뿌리는 똑같아요. 욕심의 미끼림은 탐력의 노예가 된 건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며 끊어야 될 때 한 번만 조금만 이렇게 하면서 자꾸 타협을 해오거든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 습관 애들이 지금 욕은 어때? 사탕 하나 또 전 먹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욕하는 이 마음의 이 태도들 이 습관들을 철저히 여러분 끊어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던지는 욕심과 탐력의 미끼를 불고 질질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실 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키시는데 발람이 던진 음력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족숙들처럼 늘 조금 더 하고 싶고 조금 더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조금 더, 한 번만 더 그 욕심대로 살기 위해 온갖 핑계와 변명을 내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뭔가 삶이 잘나가고 일이 풀릴 때 더욱 쉽게 교만과 욕망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인 나라는 거 잊지 않고 주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더더욱 겸손하게 낮아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가라 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한 번만, 5분만 더 외치면서 순종을 미루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의 가치를 담대히 선택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